그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잘 전해주고 아 아 됐어 들어가 그래 연락해 아 연락처 모르다 아 내가 내가 먼저 연락 줄게 이렇게 아무튼 그래 간다 들어가 멀리 나오지 말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라니까 왜 이렇게 거짓을 부리는 거야 아니 봐봐 내가 가야 돼 내가 내가 가야 된다고 너 집에 있잖아 내가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라니까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 답답하네 진짜 나 갈게 진짜 진짜 간다 나 택시 불렀다 왔어 지금 저기 안 보여? 셋이 있잖아 저기 간다 사랑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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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